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의 전통문화체험과 마음치유공간인 불교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주지경호스님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불교체험관은 지난 2018년부터 총 5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준공됐으며 전시물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첫선을 보였습니다. 선운사 도솔천 불교체험관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문학가인 석전 박한영 스님을 추모하고 내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선운사 암자 도솔함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불교체험관은 도솔천의 자연과 어우러져 문화와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을 걸로 기대됩니다.